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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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를 타볼거에요 파도를 타볼거에요? 오케이 렛츠고 가자 가자 보도 어떻게 드는거지? 그렇지 원더케이지TV 친구들한테 파도타는거 가르쳐줄거죠? 네 오케이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 들려주세요 각오? 각오가 뭐예요? 자 어떻게 할지 말해주세요 오늘 파도를 드는거죠? 어떻게 가볍게 탔어요? 네 칸단은 돌아 왔다가 목 claimsか 돌아갔다가 파도 탈거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고 지주야 이렇게 파도 탈 때는 차이 inlet trusting 데Fire 오케이 들고 therapist Renee 들려 기다려봐봐 오케이, 들고 들어가 봅시다. 들려. 기다려봐봐. 파도가 지금 너무 센데? 파도가 지금 너무 센 것 같은데? 어떻게 도전, 도전 한번 해볼까요? 도전 한번 해볼까? 가자. 이제 아빠 우선 잡아줄게 아까처럼. 제가 타보는 거야. 와우. 괜찮아. 탔어요. 올라타세요, 아빠처럼. 아빠처럼. 다시 잡아줄게. 와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와우. 자, 들어와. 오케이. 아까처럼. 아까처럼 올라타. 어이치. 누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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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조심 잡고. 조심 잡고. 조심 잡고. 조심 잡고 누워봐. 와, 이제 자수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렛츠고. 바다를 향해 출발. 우와. 어휴. 다시 다시 다시. 중심.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돼야, 됐다. 여기서 타야 되겠다. 여기서. 어휴, 괜찮아요? 오우, 파도가 지금 너무 세죠, 그죠? 아까로 좀 다르죠? 오우. 오케이, 중심 잘 잡았어. 자, 이제 바다로 나가볼게요. 바다로 나가볼게요. 바다로 나가볼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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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 터치. 와. 콜. 와우. 와우, 콜. 자, 이제 파도를 기다리면서.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정도 파도를 타겠습니다. 정말요? 네. 잘 탈 수 있겠어요? 잘 탈 수 있겠어요? 잘 탈 수 있겠어요? 응. 잘 탈 수 있겠어요? 잘 탈 수 있겠어요? 잘 탈 수 있겠어요? 잘 탈 수 있겠어요? 괜찮겠어요? 어, 지금 좀 추우세요? 괜찮아요? 와우, 용기 진짜 근데. 데이 어린이 진짜 용기. 대단한 거 같아요. 혼자서.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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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방수에요. 와우. 파도? 파도 이제 올 거예요.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파도가 곧 올 거예요. 한번 뒤를 봐봐. 파도를 기다리는 게 보이게. 저기 알으시고요? 머리 들고 이렇게. 그렇지. 딱 들고. 그렇지. 중심 좋아. 자. 자, 이제. 고한다. 고우우! 와!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닷물 먹은거 같은데? 괜찮아요? 또 탈거에요? 또 탈거에요? 진짜? 진짜 또 탈거에요? 어 좀 얕은데로 가서 탈까? 한 번 더 탈 수 있어? 너 근데 그렇게 해도 물 먹어도 파도가 재밌어? 이거 서핑타는게 재밌어? 서핑타는거 재밌어? 서핑하는거 재밌어? 제이야 아빠 오늘 제이한테 감동받았어 제이 이렇게 계속 물 먹고 그래도 계속 타는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 제이 꼭 물러? 괜찮아? 오케이 아빠 한 번 박수 도전 멋있었어? 박수 제이야 오늘 서핑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물 좀 많이 먹었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거에요 저는 못 타요 다음에 더 잘해보자 저희 알았지? 겁먹지 말고 어? 어? 저희 좀 있으면 진짜 큰 파도 잘 수 있을거 같은데 알았지? 같이 타보자 아빠랑 이불 덮자 알았지? 수건으로 말리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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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